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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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있죠? 저희가 이렇게 기합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You wanna see m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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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wanna.. 너 뭐 안 하냐? 고기를! 너 다 보는 거 원해? 고맙게! 자, 우리 고! 고거란 단어 알죠? 오버! 오버인 줄 알아요 따라했나요? 옷을 향한 게 없으니까 따라하죠? 따라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따라해야 될까요? 그러면은 신문에 나요? 신문에 나요 어 고 어려운 문장이요? 쉬운 문장이 있어요? 아이, 꼬아. 접고먹을주소. 그래서엔 또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아닌지, 약간 따라해야 돼요. 거닐이! 거닐이! 이런 것도 굉장히 쉬운 어려운 문장이 아니더라도 따라해야 되거든요? 왜 따라해야 되죠? 내가 말을 못하니까 하나 더 얘기하자마자 곡을 잘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박진영의 노래 있잖아요 인정적인 그런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둘이 취재함하고 있어요 다섯이 lig자고 중국이 강릉이라고 하는 거에요 연자고기만 변하게 된다고 해요 이제 눈을 있어서 숙지aux و vivre 이렇게GM은